로아스 박람회 로아스 박람회 로아스 박람회 로아스 박람회 준비되셨죠 자 2013년 제2회 로아스 박람회 성대한 오프닝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로아스 박람회 2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정말 아주 저 개인적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두 번째 열리는 로아스 박람회는 로아스의 가치를 더욱 극산시키고 로아스 산업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주 로아스 박람회 먼저 포백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시고요. 전면에 카메라를 잠시 바라보시면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살짝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그 협약서를 잘 모실 수 있대요. 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되어 인증서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로아스협회장 조승연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닉처 앤 바이오 인증상품 맥스클리닉 내추럴 시즈 크림바오의 3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사명 대관령 안개자네 영롱조합법인 인증상품 대관령 자연비누 하수고비누의 9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회사명 크리스찬스 오버 뷰티 아카데미 신촌 2대 캠퍼스 인증상품 천연재료를 이용한 뷰티 아카데미 커리큘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사명 제이크리에이션 인증상품 제주 미네랄 용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회사명 위켄센터 인증상품 위켄쿠키 로즈마리오의 8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회사명 BK마이어 인증상품 프로티넥스 멀티그레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회사명 오데산 힐링빌리지 영롱조합법인 인증상품 산림치유체험 프로그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회사명 오사카 타비피아 인증상품 로아스 교육지도자 연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회사명 오데산 힐링빌리지 영롱조합법입니다. 회사명 오데산 힐링빌리지 영롱조합법 네 감사합니다. 우사상 기업명 오데산 힐링빌리지 영롱조합법인 상품명 산림치유체험 프로그램 위상품은 2013년 제2회 제중앙회 최우상의 주의공이 되셨습니다. 유기견 보호하기 대주교통 이용하기 등 소비자와 함께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이 평가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영용 이동 구영롱조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